아, 여본데, 이선이가 새벽 2시인가 3시에 저보고 형 배고파요, 뭐 먹고 싶은데 이선이가 옷장에 라면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 배고프면 야식으로 라면 먹어, 이렇게 했더니 형, 바게트빵 먹고 싶어요, 형 새벽 3시에 빵집이 뭐, 너 어떻게 해, 그거를 재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힌트 내가 맨날 그때 알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 재민이 형이 거기에 물건도 놔두고 하면서 피해가야 되니까 나 계산해도 물건 안 놔놨어? 있어요 있어? 동그란 거, 동그란 거 뭐 정확하게 말해 야 재민글 힌트해줬어? 아, 뭐 힌트를 줘 지성아, 같은 방을 쓴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 형한테 관심이 있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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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버렸군요 제가 거의 한 0.3초 정도가 느끼는 했는데 이겨버렸고요 악 알 아니 재미없어 배노가 싫어하는 과목은? 시는 gesehen système 영어 이과 아이 너던데 영어있나다메 제일 좋아하는 멤버 누군가요? 네, 있습니다 어제 팝을 해준 철러야 재밌지 이게 이래봤자 자신 Cube arch임도 소용이 없어 뭐야 이게 뭐야 acing 이것은 이제 내가 바로 맞힐 수 있는 거죠 드림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은? 아니 문제 끝까지 읽어주세요 양심적으로 크크크크 이건 기회 한 번밖에 안 드릴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이래 봬도 저래 봬도 재민이 형이지 땡입니다 없다예요 다 같이 좋거든요 에이 아세요 잊었어 아 근데 너 영어 더 싫어하잖아 이 게임을 빨리 끝내고 싶다 했잖아 빨리 끝내고 싶으면 내가 지금 물귀신 작전으로 나랑 같이 내 마피아를 같이 끌고 내려갈 건데 방금 전에 재노가 런쥔이 살렸다 했잖아 분명 난 근데 난 지성이 죽였다 했었거든 너는 지금 마크 형이라고 했지만 나는 너를 생각하면 모든 퀴즈에 너의 이름이 다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그걸 왜 내 침 내서 먹냐고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 난 언더스탠드 어? 마크 형이 나를 처음 봤을 때 한 말에 보세요 제가 재노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재노는 저한테 관심이 1도 없어요 너무 불편하니까 2층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 아실 거예요 난 몰라 지성이가 내가 죽였지 죽였다 지성이가 살았다 했잖아 근데 얘가 의사장 근데 재노는 런쥔이 살려는데 어떻게 지성이가 살아나? 왜 다 자본 일들이 잘 타는데 재민이 형 요즘 지성이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너 진대로 좀 가 그러니까 맞아 벽에 시에 잊지 않지? 그것은